오는 8월 전월세 대란 우려 속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분양간 상한제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광윤 기자와 알아봅니다. 우선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시장에서는. 우선 상생 임대인 대상을 1주택자가 될 예정인 다주택자까지 확대했다는 점, 그리고 이들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했다는 점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실거주 요건을 완화한 것도 전세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데요. 다만 1주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라 시장 안정 효과를 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주택자가 전세를 내놔봐야 본인도 전세 수요자로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다주택자가 움직여야 한다는 건데요. 들어보시죠. 임대 매물도 사실 유형이 다양한데, 이번 대책에 따라서 어떤 임대 매물들이 싸게 나올까요? 영끌을 해서 마련한 1주택자 갭투자자의 매물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를 끼고 비싼 집을 샀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살기는 어려운 경우인데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의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면 쌍값의 전세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거주를 채우기는 쉽지 않은데 임대료를 조금 더 받고 덜 받고 이거의 차이보다는 비과세 받거나 장기부 특별공제 받는 게 효과가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또 분양가 상한 제도 손을 보기로 했는데 결국 분양가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비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주비 대출이자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자재값 인상분도 더 자주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분양가격이 최대 4% 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를 두고 신축단지 분양가가 뛰면서 주변도 자극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금리 인상 추세에 거래 자체가 둔화되고 있어 전체적인 집값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도가 취지가 퇴색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정비 잘 들었습니다.